안녕하세요. 저희들 작년에 1회 한지 그제가 벌써 20회라는 손살과 같이 세월이 흘러서 20회라고 했습니다. 이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셔서 성황계에 도움을 해설하게 됐습니다. 이분들 다 아시지만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지구총 곳곳에 종교 문제라든지 인종 문제라서 상당히 긴장된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자연의 흐름은 도도히 들어가죠.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긴긴 여름의 흐비를 참 힘들게 버티셨는데 이렇게 어느덧 또다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사타 인재를 하는 가장 좋은 침입을 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이렇게 성황계에 대해 볼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주 지금 시국이 우수선한데 우리 여기 계신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사회를 따뜻한 사회를 이끌어주는 데 큰 공로를 기여를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영화케도 좋은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데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. 서울에서 오신 총회신학교 교수님들 계시면서 청초예술맛은 회장을 하시면서 오늘 연주도 하십니다. 장윤부 회장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우리 작년에 또 우리 초청 성악학을 모셨고 지금 심성학 성악학과 세미를 또 이끌어 가시면서 경북대 명예교수님이신 심성학 교수님 모셨습니다.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